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편면적 대세와 공동소송사건입니다. 현고일은 2021년 7월 22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0도 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지만 별 하나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에 관한 소송이고 원고가 주주였습니다. 상고를 했고 피구가 회사를 상대로 하죠. 상고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5월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선임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임원선임 결의에 대한 임원들에 의해서 2015년 5월, 2015년 12월에 임시주주총회 또 개최가 돼서 이제 원고는 최초의 2012년 임원선임 결의도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세 개의 결의를 다 무효로 하는 걸로 지금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원심은 다 기각됐습니다. 이 사시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뭘 받냐 주주총회 무효 부존재 확인에서가 필수적 공동소송이냐 이걸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의아한데 이 사건에서는 필수적 공동소송이인지 아닌지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패스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야 하니까 대법관 중에 일부 대법관이 이 문제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 사건이 대만 사건이 딱 올라왔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제기 않고 심지어는 이 사건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고 별개 의견만 있습니다. 별개 의견이라는 것은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데 논리가 다르다라고 해서 별개 의견입니다. 사실상 이 사건에서는 단수 의견과 별개 의견밖에 없는데 이 두 분 다에 의해서 결론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굳이 전원합의체까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 별개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평소부터 고민을 해왔고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법원의 단수 의견은 뭐라고 하냐면 필수적 공동소송이 맞다. 그러니까 주주에 의한 주주총의 결의는 여러 주주 간의 합의 확정 그러니까 동일한 결론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내리는 필요성 하에서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맞다. 그런데 이 주주총의 결의 무효는 약간 특이한 게 편면적 대세유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각 시에는 다른 소송에 영향이 없는데 인용을 하면 다른 주주의 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편면적 대세유효가 됩니다. 여기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은 편면적 대세유효가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다수 의견의 논리고요. 별개 의견의 논리는 뭐냐면 이건 통상 공동성이 불당하다. 그냥 원고가 각각 각각 선에서 인용 기각 이건 기각 다 할 수 있다. 다만 편면적 대세유효을 인정하는 것은 각각 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각각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편면적 대세유효가 인정된다는 이유 자체가 통상 공동소송이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은 둘 다 편면적 대세유효는 다 인정을 합니다.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인정될 때 편면적 대세유효가 인정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게 다수 의견이고 별개 의견은 편면적 대세유효가 인정되므로 통상 공동소송이 된다라는 게 별개 의견이 되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중요할 수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주총의 무효 부전지 확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기 때문에 주주가 되는 소송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용의 판결이 있으면 인용의 판결이 만약에 무효 취소된 판결이 있다. 그러면 나도 그 소송을 가지고 무효 취소 주장을 하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은 똑같습니다. 다만 편면적 대세유효가 있다는 것은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수 의견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공부하실 분이 있다면 이 판례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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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